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히 한국의 주사파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과 주사파에 대해서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붙자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어떤 목사 자식들은 문재인을 빨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문재인을 빨고 다니는 놈이 즉시로 목사직을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단체 중에 NCC에게 반드시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봉호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NCC의 그 간부들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교회 단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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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천 없는 성로들을 혼미안드로 이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데 문재인 편에 서는 놈들이 있다면 한기총의 25대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You have to make a choice 피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Because we are not going to have a second chance You have to make a choice A call to make a choice You have to make a choice You have to make a choice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도 못하는 거예요. 분노도 못하는 거예요. 분노도 못하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